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찰서 안, 제복을 입은 경찰들 사이로 한국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외치지만 경찰들은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듯 하는데요. 여성은 경찰들의 태도에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내뱉다가 결국 자신의 핸드폰을 들이밉니다. 그러자 경찰들은 오히려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살피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인 에단 피트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에단이라고 합니다. 몇 달 전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미국에서 불었던 한국 음식에 대한 열풍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된 계기는 바로 제 가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경찰이자 현재 결혼하고 한 명의 자녀를 둔 아빠이기도 한데요.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저는 7살 난 딸을 하나 두었어요. 평소에는 저를 보면 안아주던 딸 에이미가 어느 날부터 자신이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줄 수 있다고 했죠. 그랬더니 요즘 유행하는 냉동 김밥이 먹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퇴근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딸을 위해서 구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김밥을 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바쁘니 아내에게 저 대신 김밥을 구해달라고 했으나 자신도 먹어보고 싶다면서 오히려 저한테 미루더군요. 그래서였는지 원래 한식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더 싫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쉬는 날을 맞추어 가족들과 함께 한국 음식점으로 가게 되었어요. 막상 가서 한식을 먹으니 저는 왜 열풍인지 알 수가 없더군요. 맛은 나쁘지 않은 편이었지만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기도 하고 먹는 법이 불편하더군요. 편하게 먹을 수도 없고 특히 김밥 위에 발라진 참기름의 향이 저에게는 도전하기 힘든 과제로 느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참기름이란 것 자체를 먹지 않다 보니 너무 생소하게 다가왔거든요. 더군다나 에이미가 원하던 것은 그냥 김밥이 아닌 친구들 사이에서 자랑할 수 있는 냉동 김밥이었기에 제 수고는 다 허투루 돌아가게 되었죠. 결국 그 바쁜 와중에 동료들까지 섭외해서 결국 냉동 김밥을 사는 것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제 인생 역사상 어떤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노력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식을 공짜로 줘도 먹지 않겠다며 호언장담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개고생을 하고 나니 두 번 다시 한식은 보고 싶지도 않아졌거든요. 그렇게 제 동료들 사이에서 저에게 한식이라는 말을 꺼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론 동료 중에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들도 제 앞에서 만큼은 이야기하지 않았죠. 제가 한식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부서에서는 금기어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부서로 한 명이 발령받아 오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미나라는 이름의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이라는 말과는 다르게 한국인이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어도 잘하는 편이었고 점심시간에 한식을 주로 먹었거든요. 물론 저희와 샌드위치와 피자를 먹는 경우도 많기는 했으나 도시락으로 자신이 싸온 음식을 먹는 경우도 많았죠. 미나는 항상 동료들에게 자신이 싸온 도시락의 음식을 권유하고는 했는데 저는 절대 그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식이라고 하면 신물이 날 정도였거든요. 그날도 미나는 색다른 한국 음식을 가져왔다면서 부서의 모든 사람을 집중시키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이 많이 사왔다면서 점심시간에 다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제 눈치를 보기는 했으나 미나가 모두와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호의를 받아들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됐다면서 고개를 저었죠. 마침 점심시간에 맞춰 출동 명령이 떨어져 저와 파트너는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는 사건은 아니라서 저희는 빠르게 상황을 수습하고 경찰서로 다시 돌아왔어요. 빠르게 처리한다고 처리했는데 점심시간이 모두 끝나간 시점이라서 그런지 다들 휴식을 취하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저와 파트너 몫에 점심을 남겨뒀다면서 가서 먹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먹을 일 없다며 비웃고는 도넛이나 사 먹으러 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어디에선가 프라이드 치킨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저는 나가려는 발걸음을 멈추고 냄새가 향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프라이드 치킨이 떡하니 올려져 있더군요. 제 파트너인 잭은 그 광경을 보자마자 바로 자리에 앉아버리더군요. 그러면서 한 조각을 집어들며 아무래도 미나가 장난을 친 것 같다고 했죠. 곁에서 지켜본 바로는 미나는 장난기도 많고 사교성이 좋은 동료였거든요. 치킨은 이미 식었지만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신기했던 건 식었어도 그동안 먹었던 치킨보다 더 바삭하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바로 앞에 소스가 있어서 찍어 먹어봤더니 정말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스가 딱 제가 좋아하던 맛이었거든요.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것이 식욕을 더 도두어주는 느낌이 들었죠. 프라이드 치킨 외에도 소스가 잔뜩 묻은 치킨이 있어서 하나 먹어봤는데요. 제가 먹어본 치킨 중에서 제일 맛있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여태껏 이런 종류의 치킨을 먹어본 적이 없었기에 잭과 저는 이런 특이한 치킨을 파는 매장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죠. 그때 미나가 들어오더니 맛있는지 물어보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경찰관이 왜 거짓말을 했냐면서 그러면 안 된다며 장난을 쳤습니다. 그러자 미나는 자신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잭은 그럼 한국 음식은 다 먹고 저희를 위해서 치킨을 포장해온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미나는 박장대소를 하면서 자신이 말한 한국 음식이 치킨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치킨이 어떻게 한국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미국 음식이라고 하면 또 모를까. 치킨의 유래를 모르냐는 제 말에 미나는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 포장해온 음식은 한국식 치킨이라서 한국 음식이라고 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미국에 있는 한국 프랜차이즈에서 사온 것이라고 말했죠. 저는 처음처럼 미나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자 미나는 왜 자꾸 자신을 사기꾼 취급하냐면서 매장을 검색해서 보여주더군요. 그러면서 엄청 유명해져서 이제 줄을 서서 먹어야 할 정도라며 웃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미나의 말을 믿을 수 없어서 알려줬던 매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줄이 길게 늘어져 있더군요. 저와 함께 갔던 잭은 미나의 말이 맞나 보다면서 감탄을 내질렀습니다. 저는 그래도 미국 전통 매장이 더 인기 있을 거라는 한마디를 했을 뿐이었죠. 주위를 둘러보니 저희 외에도 다른 경찰관들도 꽤 있었습니다. 오고 가며 인사했던 경찰관들도 눈에 보이긴 했거든요. 그리고 들어간 매장에는 치킨의 종류만 5가지가 넘었습니다. 살면서 프라이드 치킨 외에 다른 치킨 종류가 있으리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신기하더군요. 저는 어제 먹었던 매운 양념이 들어간 치킨과 달콤한 맛이 나는 치킨을 시켰습니다. 치킨은 생각보다 빨리 나오더군요. 그리고 따뜻한 치킨을 한입 무는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먹어봤던 치킨 중에 제일 맛있다는 것을요. 잭도 먹으면서 고개를 한참이나 끄덕이더군요. 저희는 한참 동안 치킴만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다 먹고 계산할 때 사장님께 한국 프랜차이즈가 맞냐고 묻게 되었죠. 사장님은 맞다면서 너무 새로운 맛이라서 좋지 않았냐고 하더군요. 저희는 그 말에 동의를 하면서 계산을 하게 되었는데 경찰관은 상시적으로 할인을 해준다며 자연스럽게 할인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순간 제가 대우받고 있다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시적으로 경찰 할인이 되는 곳은 도넛이 유일했어요. 그래서 영화 같은 것을 보면 경찰이 도넛을 들고 있는 게 미국 경찰의 상징처럼 되어 있었는데요. 도넛 외에도 치킨이 할인이 된다고 하니 더 자주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점심시간이 되면 줄이라도 서가면서 한국 치킨 매장을 방문하고는 했어요. 한국 음식을 절대 먹지 않겠다던 제가 가족들까지 데리고 치킨 매장을 방문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내와 에이미는 저처럼 치킨을 처음 맛보고는 정말 맛있다면서 외식을 할 때는 치킨을 먹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항상 치킨을 먹으면 질리지 않냐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양념이 다 달라서 질린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나면 든든했기 때문에 좋기도 했고요. 그렇게 한국 치킨의 맛에 매료되었을 때쯤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서는 1년에 3번 정도는 사기를 불어넣자는 목적으로 회식을 하고는 했는데요. 그날 회식 장소로 치킨 매장이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회식 자리에서는 웬만하면 술을 잘 먹지 않은 편이었는데요. 미나가 치킨을 먹을 때는 맥주를 꼭 먹어야 하는 거라면서 추천하더군요.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을 본 적 없냐고 하면서요. 저는 드라마를 본 적이 없다면서 치킨과 맥주가 안 어울릴 것 같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마시면서 맛있다고 하니 저 혼자 빠질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맥주와 치킨을 같이 먹는 순간 새로운 느낌이 들더군요. 치킨 때문에 느끼할 수 있는 부분을 맥주가 깔끔하게 입을 씻어주는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걸 치맥이라고 부른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죠. 제가 그날 얼마나 많은 치킨과 맥주를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내와 나누고 싶어서 심지어 치킨을 포장해서 갈 정도였어요. 지금의 저는 한국 음식을 싫어하던 사람에서 누구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식이 미국을 사로잡은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러다 김밥에 이어 치킨도 인기가 더 많아져서 못 먹는 날이 올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그 전까지는 맛있게 많이 먹어둬야겠습니다. 앞으로는 한 번의 경험으로 행동을 규정짓지 않고 계속적으로 다른 것들도 융통적으로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에단 피트씨의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